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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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증나 여기서 계속 안되네 이럴 때 진짜 스트레스 받아 이럴 땐 말랑이가 필요하지 어딨어 내 말랑이 어 어딨지 내 말랑이 내 말랑이 어 말랑이가 없잖아 뭐야 이건 치유계고 말랑이 뭐야 내 말랑이가 어디 갔어 내 말랑이 누가 가져갔어 아 아 자진아 역시 이론 공부할 땐 한송의 말랑이를 재고 있는게 최고야 으 으 으 으 어 야 백설아 너 왜 남의 말랑이를 갖고 노냐 어 이거 너꺼 아니야 어 근데 딱 봐도 이거 내꺼잖아 남의꺼 훔쳐 가던 이것은 도둑 아니야 도둑 세니 너 또 무슨 일이니 아니 백설아 도둑이 제 말랑이 훔쳐 갔어요 제 가방도 훔쳐가서 제 돈도 다 훔쳐 버렸어요 뭐야 무슨 말이야 왜 말은 지원해 어 세인아 저게 피아노 옆에 있는거 너꺼 아니야 네 무슨 말이에요 여기 세인이라고 써있네 세인 어 뭐야 저거 진짜 내꺼잖아 세인이 친구 의심했으니까 미안해 하면서 사과해 제가 사과를 왜 해요 어머 너가 친구 의심했잖아 똑같이 생겼으면 의심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쟤가 진짜 제 버릇을 누가 고치니 쟤 버릇을 누가 고치니 설아 이론 다 했니 네 다 했어요 어디 보자 어 그래 잘했어 여기 앉아서 피아노 연습해 네 어 안 그래도 힘든데 왜 이렇게 소란스럽나 몰라 와우와우와우 수박 시원 좋아 와우와우와우 수박 달콤 한번 더 행복한 맑고 좋지요 해지 좋지요 좋은데요 왜 이렇게 텐션이 다운되어 있어 아니 박세인이 내가 말랑이 훔쳐갔다고 뭐 하면서 살짝 짜증 났어 뭐라고 어 박세인이 심술부리고 왔구만 아 정말 아 참 니들 내 얘기하는 거야 이거 욕하지 말고 까불지 마라 와 호랑이네 호랑이 니들 뒤에서 내역하지 마라 한번만 아주 더 걸려 봐 уска 오오오오 야 박세인 오천원 떨어뜨렸어 오오오오 오 대박 야야야 우리 이걸로 박세인 모르게 어디 숨겨 놓을까 그래도 친구한테 그러면 안되지 신고는 무슨 야 맨날 시비 걸고 심수부렸는데 그게 친구냐 야 얘 살아야 여기다가 숨겨놓잖아 진짜 아무도 몰라 여기 밑에다가 그래도 5천원이면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도 먹을 수도 있고 컵라면도 먹을 수 있는 큰 돈인데 세인이가 잃어버린 거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피키 너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봐 5천원 잃어버린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러니까 찾아주자 알겠어 아 골탕 먹일 수 있는 초로의 기회였는데 이건 내가 돌려주고 올게 그래 갔다와 나 연습하러 들어간다 연습하러 총총 그래 짜증나니까 이따 집에 갈 때 편의점 가서 턱 쏘는 밀키스랑 바나나킥 사먹어야지 어딨어? 내 5천원 어딨어? 내 5천원 어딨냐고? 뭐야? 내 주머니에 있던 5천원 누가 훔쳐간 거 아니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박생 자 도둑이 제발 자라서 가져다줬구만 내 돈 왜 훔쳐가? 왜 훔쳐가냐고? 훔쳐간 게 아니라 너가 떨어뜨렸길래 내가 주워다 준 거야 주워줬다고? 거짓말 치네 주워줬으면 그냥 꿀떡 먹어버리면 되지 뭐하러 찾아줘? 난 너랑 다르니까 사람들이 다 너랑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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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 어디 간 거야? 어? 뭐지? 여긴 피아노 학원인데 어? 어? 여긴 천국 피아노 학원인가 봐 비키가 저번에 천국 피아노 갔다 왔다고 했는데 거기서 피아노 치는 기분이 좋다고 했어 너도 쳐봐야지 우와 느낌이 가벼워 뭘 쳐볼까? 재밌는 걸 쳐볼까? 손이 엄청 가벼워 손이 엄청 가벼워 손이 엄청 가벼워 진짜 신나 엄청 재밌어 우와 천국 피아노 너무 재밌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천국 피아노 치기 대성공 뭐야 여기 지옥 연기가 자욱하잖아 어? 너 지옥에 왔어 짜증나 뭐야 미션이 있어? 지옥 피아노 미션? 지옥 피아노 미션 화려한 대활주 100번 치기 전에 지옥 못 나감? 뭐라고? 100번? 장난쳐? 7번 치면 많이 치는 거야 그리고 100번 치면 손가락 다 없어진다고 여기 동그라미가 몇 개나 있는 거야? 나 진짜 어이가 없다 그래 까짓 거 연습하고 가지 뭐 화려한 대활주? 나 잘 치거든? 뭐야 장난쳐? 다시 뭐야 한 번도 못 치겠잖아? 이대로 어떻게 100번을 다쳐? 지옥 피아노 완전 지옥이야 뭐야 오비키 랜덤박스 읽잖아 오마이비키 랜덤박스 뜯어보겠습니다 뜯어보겠습니다 안에 뭐가 나올지 우와 근데 그림 진짜 잘 그렸다 우와 진짜 그림 잘 그린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키언니의 젤리볼 만들기 때부터 영상 보는 이아인옥키입니다 이아인옥키님 반가워요 젤리볼 영상 때부터 봤구나 진짜 옛날부터 보셨네 우와 너무 좋지요 저는 언니가 말랑이 파듯이 많은 것이 너무 부러워요 어 정말요 에잉 언니 말랑이 어디서 사요? 저는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삽니다 저는 오마이비키 오마이채널 모두 구독을 했지요 우와 오마이까지 구독했어요? 너무 좋지요 우와 최고 최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는 오마이비키에요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언니 엔제일에 6일동안 영상 업로드하는데 힘든 모습 없이 정말 재밌게 영상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 이런 말을 해준단 말이야 우와 정말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옥키님들은 아인옥키 올림 저도 6일동안 업로드를 하는데도 매일매일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인옥키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요술봉까지 예쁘게 그려줬어 도도도도도도 하는걸까요? 오 우와 이거 진짜 재밌는다 이거 없는데 어? 도도디 도도 오 도도디 도도 오 두개 넣었어 도도디 도도 도도디 도도 들어가자 도도디 도도 이거 잘하는 사람 도도디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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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3개 3개 들어갔어 봤죠 초록색 들어간거야 4개 봤지 아 또 아 아 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냐 오히려 빠졌잖아 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리윤이도 재밌어 하겠다 기기기기기기기기 뭐야 부럽잖아 우와 정매모지락 현호핀이다 오 너무 좋잖아 지금 감정을 써보겠습니다 이 아인 오키님에 대한 저의 감정 하트 지금 내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너무 좋지요 마저하면 대박이 하이튼 1점 점수는 도도도 오 이거 브로펜 아냐? 우와 예쁜 귀여운 리라코마 지우개랑 그러면 이거는 도장인가봐요 한번 체크리스트 해볼까요? 나는 피아노 연습이나 하러 가야지 도장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평화펜 있지요 복주머니 우와 이거 이렇게 만들었어 봐봐 복주머니 오 우와 이 안에 돈 넣을 수 있다 100원짜리도 들어가겠다 미라코마 지우개 여기 있지요 파트도장 여기 있지요 미니TV 물 장난감 감사합니다 우리 이아인오키님 편지랑 랜덕박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